이번에는 호박이 있어요 호박같아서 나오는데 야 이거 니 차에 갖다 넣어 비닐이 싸잖아 자기야 빈통 통 안에 넣어 통 많이 가져갔어 통? 아니 호박? 아니 비닐에다 넣어 하나만 갖고 갔대요 나는 호박이 이제 새우젓으로 볶아보자 잘 먹는 맛이야 아니야 거기까지 밖에 안 들어갈텐데 소방이 거 몇 통이나 되는데 지금 이거 두 통 됐어 조그만거 넣어 물 넘쳐 어머니 이거 한 통만 내놓으신다고? 두 통 내놓으신다고? 두 통 내놓으신다고? 이거 한 통? 이거 지금 보물인데 한 통까지 다 되겠네 두 통은 내놔야되잖아 아까 한 통 있었잖아 아까 한 통 내놨나? 응 저거 버무려야되잖아 통 통에 다 먹어 응 저거 버무려야되잖아 아 그거 그거 어 아 아 아 아 더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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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